네? 잔디 어머님이시라고요? 네. 그리고 강산이 아내기도 하고. 만나서 반가워요 옥미레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강산이 너 아직 얘기 안 했어? 강산 씨. 신뢰한 건 아니죠. 강산이랑 결혼까지 앞뒀다고 들었는데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. 전 그만 가볼게요. 미래 씨. 가지마 강산아.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너? 나 할 말 있어. 할 말? 뭔데? 옥미레 씨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줄 알았어. 나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. 상주야. 상주야. 안 돼? 그만 좀 하자.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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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